안녕하세요 콩이 엄마에요 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하나 알려 드릴게요 아 아몬드 오늘 아몬드 딱 하나만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몬드 많이 드셔야 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칼슘도 많고 또 마그네슘도 많아서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아몬드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몬드 먹고 싶어서 막 몇 값 먹으면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돼요 그 이유가 이 아몬드 껍질에는 피트산 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피트산이 위에 소화를 방해한대요 껍질에 있는 그 피트산 성분을 제거하고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어머머 건강에 좋겠죠 제가 그거 어떻게 피트산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아몬드를 사 왔어요 아몬드는 이 아몬드는 익지 않은 아몬드에요 생 아몬드 근데 생 아몬드는 절대 그냥 드시면 안돼요 피트산 성분은 뭐 먹어서 몸에 뭐 독을 주고 이런건 아닌데 요 생 아몬드는 독 성분이 있어서 아 요거는 생으로 드시면 안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그냥 볶아만 먹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저희 회사에 레바니스 친구들이 어 이거를 삶아서 가져왔는데 어 얘네들이 먹는 방법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피트산 성분 때문에 아 먹는 방법이 다르구나 우리가 주로 현미를 발화 시켜서 먹는 이유도 그 현미 껍질에 피트산 성분이 많아서 그 이유 때문에 현미 발화를 시켜 먹는거에요 그래서 현미를 물에 큰 참 담궈놓으면 이제 그 피트산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후에 밥을 하면 소화가 좀 잘 되거든요 혹시 현미 드시고 소화 안되시는 분들도 이제 그 방법 사용하시면 되구요 제가 이제 어떻게 아 이 아몬드를 먹는지 이제 아몬드를 저는 이제 아 좀 끓일거에요 한 10분 정도 끓여서 이제 먹는 방법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제 이 아몬드는 750g 이에요 750g 에 이제 이 소금 그냥 한 조금만 넣어 줄게요 반 티스푼 정도만 넣어 주고요 이제 이 아몬드를 제가 한 반만 해 볼게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 끓는 물에 반만 넣어서 이제 이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만 끓여 줄게요 약한 불로 약한 불로 10분 정도만 끓여 줄게요 자 이렇게 10분 지났어요 이렇게 어멍 세상에 이렇게 삶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콩 삶는다 생각하시는 정도로 삶으시면 돼요 이제 10분 지났거든요 이렇게 푹 삶아진 이제 아몬드를 이제 이렇게 볼에다가 그래서 제 친구들은 이거를 그냥 수시로 가져다니면서 이걸 그냥 먹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얻어 먹어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먹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아몬드 먹어야 되고 아몬드에 마그네슘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마그네슘은 연세 드실수록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이 마그네슘이 우리 근육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몬드 마그네슘도 많아서 이거 많이 드시면 이제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막 아프잖아요 근육통 이런 것도 없어지고 하여튼 마그네슘 많이 드시면 좋은데 이렇게 삶아 드시면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렇게 먹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쏙 빠져요 이렇게 먹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악 이렇게 아악 어떡해 이렇게 빠져 해 먹어 봐 맛있지? 근데 이거 껍질을 그냥 먹으면 안 좋다고 궁금해? 이 껍질에 피트산이 그렇게 많아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아몬드 먹으면 근데 생으로 먹잖아 많이 먹으면 안 좋아? 이 아몬드는 생으로 먹으면 독성 있어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돼 우리가 사는 건 볶은 거야 근데 엄마가 이거 사온 거는 생 아몬드 사 아 그래요? 지금 산 게 생이었어? 응! 엄마는 자주 생으로 사서 집에서 볶아 왜냐면 이거 생 안 돼 생 아몬드 먹으면 안 돼 근데 내가 난 집에서 볶는데 주로 볶아먹었는데 이렇게 삶아 먹는 거 배웠다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소화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렇게 갈아서 또 우유, 레몬드 우유 아몬드 우유 해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아몬드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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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